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앉았습니다.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예요. 제목에서처럼 맞아요. 저는 가끔 죽고 싶진 않지만 딱히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가끔요. 아주 놀랍죠? 그리고 그 순간이 한 일주일 전에 또 한 번 찾아왔었어요. 이유가 있냐고요? 딱히 없어요. 아주 처음엔 이유가 있었죠.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굉장히 운 좋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. 미대는 아시다시피 크리틱이라고 해서 학생과 교수 앞에서 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있는데요. 서로 거기서 비평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평가를 받는 자리인 거죠.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재능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거기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제가 남들 앞에서 작품을 평가받고 제가 스스로 제 작품을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바닥을 치는 우울감이라는 걸 경험을 했죠. 그러다가 많이 괜찮아졌었어요. 이후에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성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성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시작되면서 다시 찾아왔죠. 내 안에 있는 우울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안에 그냥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이야기를 캡쳐를 하거나 퍼가서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고 뭐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나쁜 얘기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돌아다닌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몸도 많이 아팠었고 이후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성용품 리뷰는 업로드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내리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댓글로 예전에 그 영상들 어디 갔냐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여성용품 뒷광고를 해서 그걸 내리게 됐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제가 더 이상 그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것 뿐입니다. 다른 이유는 없어요. 근데 그때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후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런 게 많이 남았나 봐요. 우울감에 정복당한다? 우울감에 휩쓸린다?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이 시간이 요즘도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. 이 시간이 찾아오면 이제는 아 또 오는구나 해요. 왜 오는지는 이젠 몰라요. 열심히 고민해봤지만 그 이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사실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이 시기가 찾아오면 제가 2,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걸 모릅니다.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. 유튜브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. 그런데도 이 우울감이 찾아와요. 너무 바쁘면 우울할 틈도 없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. 그러다가 또 괜찮아져요. 이 시간을 버텨내면요. 근데 버티는 것 외에는 그동안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거나 무언가를 버티거나 참으면 또 찾아옵니다. 번아웃이라는 표현은 많이 부족해요. 예를 들면 내 안에 스트레스의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찰랑찰랑 하다가 팡 하고 터지면 큰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거죠. 지금 이것도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시간을 견디다 보면 욕구가 없어져요. 밥도 안 먹고 싶어지고 그냥 피곤합니다.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감정이 서서히 없어집니다. 모든 것에 무감각해져요. 인생이 더 덥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. 지금 당장 그만 살아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? 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 좋겠죠. 근데 딱히 계속 안 살아도 되는 사람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책이 읽어지겠어요? 당연히 안 되죠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충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. 20대 초에 처음 이걸 경험을 하고 저는 그 이후에도 많이 자책을 했어요.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해도 모자른 시간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져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지를 하거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아요.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의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힘들 때마다 누군가한테 의지를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소모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는 마치 화장실의 휴지처럼 어느 정도의 수명과 한계가 있습니다. 그 이상의 기댐은 사실 상대방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죠.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외로움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고 내 편인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요. 바로 나 자신입니다. 여러분 마음속에 잘 살고 싶어하는 아이가 한 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오늘도 잘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엄마가 되어줘야 합니다.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. 만약 여러분에게 딸이나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? 밥도 잘 먹이고 싶고 잠도 잘 재우고 싶고 사랑도 많이 주고 싶을 거예요. 그렇게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. 타인에게 주는 사랑은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나 자신에게 주는 사랑은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옵니다. 그리고 너무 외로울 땐 당신이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잘 보내길 바라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 꼭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그저 무사히 오늘을 잘 살아내주세요.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딱히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모두 평화로운 하루, 평화로운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즐겁게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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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